어떤 분하고 비행을 하지? 캐리어 소리 들린다. 시리당 팬명 확인했고 실파하겠습니다. 비행 모드로 이용해 주십시오. 필요하신 것 같아요. 편안한 식사는 맞으신가요? 바다다! 너무 행복하다. 오, 이동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캐리어 소리 들린다. 어? 세 분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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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녕하십니까? 어?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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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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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국문학과를 이제 입학을 했었는데 대학교 과정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건 살짝 아쉽지만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해서 약간 좀 못다한 꿈을 다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을 환영합니다.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OJT 승무원이 계셔서 희연 씨 오늘 첫 비행이니까 여러분들 모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범? 저 모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사실 신현준 선배님한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왔는데 저요? 네? 왜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관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헌준 씨가 타는 비행기 타고 싶지 않아요. 헌준 씨가 타는 비행기 타고 싶지 않아요. 연습할 때. 그러니까 연습생이었을 때. 연습생이었다. 연습생. 선생님께 많이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그래도 나름 비행해 보셨으니까 많은 조언과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케빈풀핑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칼리보 비행입니다. 21시 40분 출발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1시 25분경 도착할 예정입니다. 시차 1시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손님은 163분 그리고 밀은 오늘 22개 예약되어 있습니다. 22개 예약되어 있습니다. 오 많이. 하나도 없었어. 처음입니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를 아마 카트로 나가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중거리에서는 카트를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트로 간혹 손님 다리를 친다든지 그래서 이런 핸들링 하실 때는 조심해서 지나가실 때 잠시만 지나가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멘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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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성씨가 CS2 하면서 같이 면제랑 그리고 카페민트 우와! 오늘 재성씨가 방송이 아닌데 저희 둘만 바뀐 겁니까? 원래 제가 방송이었고 유라씨가 판매왕 그리고 오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한미씨랑 같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안아주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보통 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연씨는 뒷갤리 업무 담당 및 서비스 보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